국방부는 어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시행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. 시험 운영 결과 병사들의 외부 소통 여건은 현격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. 군사 비밀 유출 등 보안 사고는 없었으며 규정 및 지침 위반 행위 발생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. 다만 유해사이트 접속 등 일부 문제점이 식별이 됐으며 위원회에서는 향후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범 운영 연장 등을 결정했습니다.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어겼거나 이런 좀 미미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도박과 음란문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대책 마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보안의 부분이 완전히 처리가 되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면 시행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. 일단은 지금까지는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이 좀 많았고 병사들이 그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또 대부분의 많은 병사들의 경우에는 공기강 회의 없이 본인의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